신앙생활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고민이 되는 분 계신가요? 신앙에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도 계신가요? 신앙생활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. 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7세션을 통해 풍성한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 아래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머릿속에 아주 울창한 숲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.